근데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 하소연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소풍 날에는 꼭 비가 오고 이쪽에서 벌써 나오네 비가 오고 그죠? 중요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딱 드라이 해가지고 좀 차려있는 옷을 가지고 이렇게 좀 중요한 모임이니까 뭐 또 인터뷰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갔는데 벌써 옷에 얼룩이 묻어 커피를 쏘다 이유 없이 교통체증에 트래픽에 잼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목사이니까 설교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마는 컴퓨터가 워낙 좋으니까 예전 같으면 설교 준비를 다 마쳤다고 너무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딱 뚜껑을 닫아서 어떻게 돼? 저장이 안 됐어 다 날라가고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건 다 모피의 법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모피의 법칙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어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꼭 나는 잘 되더라 잘 안 되더라 꼭 나는 잘 안 되는 쪽이더라 좀 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큰 맘 먹고 1년에 정말 한 번 있을까 말까 세차를 했습니다 꼭 그날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완전 일기예보 수준이야 어떤 사람이 세차했다 그 다음날은 비가 온다 이게 거의 일기예보 수준인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약속이 있어서 급하게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빈 택시가 어디에만 와요? 건너편에만 오는 거야 그리고 건너편에라도 가서 택시를 잡아야겠다 싶어서 행단보도해가 건너갔습니다 내가 건너가면 빈 택시가 어디만 온다? 내가 원래 있었던 그 건너편에만 있는 거죠 제품이 고장나가지고 AS 전화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서비스 신청했습니다 서비스맨이 집에 당도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멀쩡해 잘 돌아가 그럼 너무 미안하잖아요 사람 불러놓고 서비스맨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키면 안 돼 이거 뭐예요? 모피의 법칙이죠 여러분 이런 모피의 법칙은 사소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 전체가 그런 분이 있어요 주가가 올라요 뭐가 올라? 무슨 주가 올라요? 그래 오 되겠다 싶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막 긁어다가 이렇게 빌려다가 또 이렇게 가족들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날부터 주가가 내려가죠 바닥을 칩니다 이게 되겠다 싶어서 이건 되는 사업이다 야 이게 진짜 확신이 들어가지고 어떤 사업에 발을 내딛어요 꼭 적자가 나잖아요 뭘 해도 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 있는 거죠 자 벌써 심각해졌습니다 나는 안 되는 쪽이더라 심각해졌습니다 집안도요 집안도 되는 가문이 있고 안 되는 가문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가문 여러분 대답 금방 할 수 있죠? 되는 가문입니까? 안 되는 집구속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 있었어요 홈리와 비나스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 어떤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니 제사를 짐내야 될 그 아들들이 오히려 제사를 멸시하네요 안 되는 집구속이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법계 그걸 들고 나아갑니다 전쟁 때 나아갑니다 승리는 커녕 언약계 법계까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죄는 일이 없는 거예요 두 아들 살았나? 두 아들 전장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의자에 앉아있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이미 어떻게 넘어지게 됐다고요? 기억나시죠? 지난주 기억나시죠? 3일상 4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잘 보세요 이건 단순히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세차하면 언제나 비가 오더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예요 되는 인생이 있고 안 되는 인생이 있더라 라는 거죠 성경이 이런 비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문 16장에 보면 아주 대조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로 대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18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읽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음부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적어놨잖아요? The gate of Hades라고 다시 말하면 지옥문이 있다라는 거죠 지옥문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도처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문이 The gate of Hades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있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그런 게 있다고 말했을 리가 없죠 이건 과장이야 이거 그냥 우리 겁주려고 하는 거야 성경의 비유정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식언할 때가 있습니다 막 소다 뿌려가지고 막 부풀려가지고 부품하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 절 볼까요? 19절 여러분이 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번에는 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리게 주리니 천국 열쇠 그러므로 천국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맨날 주구장창 지옥문만 여는 인생이 있는 거죠 어느 문을 여느냐 더 게이트 오브 하데스의 문을 여느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 천국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 문이 있다 그 말이고잖아요 문도 없는데 열쇠 얘기를 왜 해? 천국의 문을 여는 인생인가? 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나는 천국 문을 여는 쪽인가 지옥 문을 여는 쪽인가 어느 문을 여는 따라서 인생 전체가 달라지거든요 재수가 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인생 전체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었어요?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천국 문이 척척척척 열리는 자동문처럼 딱 가기만 하면 열리고 또 가면 열리고 열리고 천국 문이 쫙 열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인정하기 싫지만 나는 지옥 문이 계속 열리고 있다 어느 쪽이 인생이냐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걸 극려하게 완전히 함축적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절 말씀에 같이 시작 나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중이 여기는 인생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문이 척척척척척 열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경멸이 여기는 인생 이 경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센 단어예요 경멸이 여기는 인생 아무리 지가 막 날고 기고 막 뭐 열심을 내고 막 오만 거 챙기고 막 다 해도 열면 지옥 문인 인생 이건요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이 모피의 법칙이 난 따라 붙는 것 같아 그 정도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인생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안 되는 인생 여러분 오늘 저는 한일 아직 시작하는 새해 이 시점이잖아요 새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시점에 어디 이렇게 뭘 할까요? 얄팍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새해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되는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제가 주변을 맴도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정확하게 아갈통을 날리는 정통을 치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의 길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설교를 여기까지 못 알아들는 사람 손 들어주십시오 따로 제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여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되는 인생이 있다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 있다 그 비밀이 뭐냐 뭐가 비밀이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존중이 비밀이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이 여긴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 여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차이 하나님이 존중이 여겨주는 것하고 하나님이 경멸이 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이 이 대목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범 6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칠 뿐이었더라 자 예수님이 나세레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가범 6장 5절에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까 안 했다고 합니까 안 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못했다 뭐라고 앞에 적혀 있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이게 아이러니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창조자 하나님과 같이 천지의 주제이시잖아요 그렇죠? 천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냐 못하실 수가 있냐라는 거죠 아니 안 하셨으면 몰라도 주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걸 안 하셨으면 몰라도 성경이 뭐라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아니 왜 못하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 뭐가 예수님의 권능을 가로막았느냐 자 바로 앞절에 단서가 나옵니다 제가 긴히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돼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부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현재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예수를 뭐요?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사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쭉 풀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뭐라고 쟤 뭐야 쟤 쟤 내 아들하고 우리 시급 말하면 이런 거지 같은 반회잖아 쟤 우리 라삐 선생님한테 토라 같이 배우는 주제 뭘 안다고 저를 가르쳐 또 한쪽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저녁 때마다 둘러앉아서 식탁 나눌 때 이 식탁 식탁 만들어준 사람이 마리아 아들 그 목수 목수 주제에 무슨 애성이가 무슨 젊은 애가 뭐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배척한지라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존경을 받지 못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존중받지 못했다 그 말인 거죠 자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게 뭐라고요 이 존중의 문제 존중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존중이 키라는 사실을 아시겠어요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반대가 또 나옵니다 마태원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보나움이라는 지방에 가셨을 때에요 어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하니까 백부장이 손사리를 치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였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는요 이게 성경이 너무 익숙하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는데요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에요 정복자야 장교란 말입니다 로마의 장교가 한낱 식민지의 피지배자한테 가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요 로마의 백부장의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아시겠죠 그뿐이 아니에요 나도 남의 수화에 있으니까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철저한 존중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님도 놀라 자빠져요 주님도 놀라가지고 뭐라 말씀하시냐 한번 볼까요 주님이 이 백부장의 존중을 보면서 놀라가지고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놀람이 느껴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그냥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와 과장하신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막 백부장을 막 축하세우면서 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예수님은 과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눈에 보인 이 로마 장교 백부장의 믿음이 사실 그 당시에 뭐랄까 세례 요한의 믿음보다 훨씬 예수님 따라다니 열두 제자의 믿음보다 훨씬 더 신실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그 핵심 예수님에 대한 존중 얼마나 존중했는가 여러분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절대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강가하고 넘어갈 정도가 아니에요 존중의 여부에 따라서 한쪽은 청북문이 열리고 한쪽은 그냥 지옥문이 열리는 인생이 되기도 하는 거죠 딱 오늘 본문 그대로 나를 존중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면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존중여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그럼 어떻게 존중이 여길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존중할 것인가 따라할까요? 하나님 존중은 예배에서부터 자 엘리 가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안 되는 집구석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집안으로 낙인이 찍힌 이유가 나와요 자 오늘 3회의 상 2장을 펼쳤는데 조금 앞에 가보면 1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자 17절 여러분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시작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이해하죠? 지난주에 안 왔던 분들을 회개하시고 우리 1년 52주 금요성립이 나오기로 지난주에 결단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의 가문이 어땠는지를 다 아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아들들이 제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냐면 멸시하미니라 어느 정도는 멸시했냐 두 아들 홈리아 비나하스가 있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백성들이 드리는 어떤 재물이 있잖아요 이걸 아무 때나 취하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 어떻게 했냐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어휴 야 간이 부지 예물을 함부로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는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아들처럼 예배를 멸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빼앗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빼앗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것을 은근슬쩍 내 것으로 취하고 있지 않나요? 온전한 11조 드리고 있나요? 홈리아 비나하스는 드려진 재물 어떻게 갈고리로 걸려 나오는 것 다 내 거 삼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걸려가 나오는 것 쏙 빼먹고 걸려가 나오는 것 쏙 빼먹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대부분의 목사들이 제가 회개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11조는 믿음의 불량대로 하세요 그렇게 가르쳐요 믿음이 되면 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라고 이렇게 타협하면서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목사가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오히려 그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심각하게 엘리아 같은 그런 목사가 될까봐 진짜 심히 두려워요 이 자리에 앞자리에 있는 청년들이요 미래가 40년, 50년, 70년 있잖아요 청년의 때부터 정직하고 정말로 정확한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존중 청소년들이요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 정확한 11조로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참 타협할 때는 이런 성경 구조를 성경들에게 안 가르쳤어요 오늘은 마음을 먹었으니까 가르칩시다 자 성경이 뭐라고 해놨는지 읽으십시다 같이 시작 사람이 여왁께 화재를 드리는 재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라 끊어질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끊어진다 이거는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재물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재물이 있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재물에 가장 하나님이 그냥 라벨 딱지를 딱 붙여놓은 게 뭐냐 11조 그건 여러분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게 드리면 이게 복이 되어지지만 여러분이 딱 삼키는 즉시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11조는 신앙이 어떤 성숙의 열매일까요? 신앙의 시작일까요? 출발일까요? 자 11조는 신앙이 좀 자라고 성숙한 그 열매다 아니면 11조는 신앙의 어떤 시작이다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정해보십시다 뭘까요? 시작이지 아니 하나님의 것 그 도둑질하지 않는 걸 그걸 열매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성숙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건 기본이지 베이스지 출발이지 여러분 11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의 약속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도 별로 안 하잖아 봐라 헌금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존중을 멀리서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해 놓은 그대로 힘들어도 그대로 순조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럼 예배 자세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본당이 넓어서 참 여유가 있어서 참 좋고 옆 사람 같다닥 안 붙어 앉아 있어도 좋고 기도할 때 내 기도 소리를 이 친구가 들을까 말까 막 이렇게 기도 막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청년들 같은 게 막 붙어 앉았네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잖아요 주야 저 자매는 내게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그 저 자매 이름을 내가 얘기를 못해 옆에 있는 사람 들을까 봐 뽀롱 났까 봐 막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주로 이제 청년들 가운데도 구석택에 앉으면 막 한껏 기도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뭔 생각이 드냐면 예배 시간에 아무리 늦게 와도 빈자리가 있어 적어도 요 F열, A열 저 끝철에는 자리가 다 있어 그러니까 뭐 늦어 늦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 드릴 때 어떻게 일찍 왔어요? 기본 20분, 10분을 일찍 다 봤어요 지각이 아주 인이 박혀있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라고 할 수 있나요? 다시 묻습니다 지각이 인이 박혀있는 예배 그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라고 할 수 있나요? 대답해 보세요 존중히 여기는 예배나요?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라면 그게 뭔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대답해 보십시다 본문의 표현이 뭐냐? 그들이 같이 시작 멸시함이었더라 목사님 나는 지각을 좀 했지 그게 어떻게 멸시 난 멸시한 적 없습니다 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는 공경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첩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면 그건 이미 마음 떠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멸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아주 충격적인 걸 목격을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지난 연말에 준비했거든요 한 달 전 좀 이렇게 설교 준비가 되는데 그때 12월 20일 날 금요 성령 집회 때 조성모 집사님께서 성탄 축하 콘서트로 성교줬던 그 그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잖아요 막 본달 가닥 매운 성도들 시민들 한 대 어러져가지고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죠? 저는 많은 분들이 서둘러서 자리를 채우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자들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6시였습니다 이제 금요일 이 시간 6시에 6시 좀 넘어가지고 조성모 집사님께서 본당에서 리허설을 하셨어요 벌써 본당에 성도들이 좀 있는 거예요 성도인지 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앉아 있는 거예요 8시에 교육자 준비기도 매일 금요 성집회 1시간 앞서 8시에 교육자 준비기도가 언제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자 준비기도를 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본당 보이는 313호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유리창 너머로 보면 이 앞 주차장이 보여요 제가 앉아서 보는데 오 8시인데 연심 막 차가 헤트라이트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계속 들어온다 차가 들어온다 빨리 마치고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당을 모니터링을 쭉 했던 교육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3시부터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 예배가 몇 시? 콘서트가 몇 시? 9시 그런데 사람이 3시 왔으면 와 몇 시간 전에? 6시간 전에 왔는 거예요 제가 놀랐죠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과장이 이게 거니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조성모 집사님의 콘서트가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인사도 하고 제가 이제 인도하는 순수도 마치고 저 영접실에 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또 교육자들 인사 다 마쳤으면 같이 와서 사진 찍자 막 사진 떡 찍고 모든 걸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먼저 좀 빠져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옷도 갈아입고 뒷정리도 하고 천천히 편안하게 가시라고 인사 마치고 제가 이제 먼저 나갔어요 먼저 나가고 이제 저 뒤로 해가지고 뒷계단 뒷계단으로 나아갔는데 웬 아줌마들이 벌써 시간이 한 30분 지났어 다 끝나고 30분 정도 지났는데 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뒷마무리 하려면 강사랑 인사하고 뭐 사진도 찍고 꽤 시간 많이 지났는데 웬 아줌마 30, 40명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우와 막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계단에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어두워가지고 뭘 몰라보고 제가 계단을 내려가면서 내가 민망해가지고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막 손사리를 쳤거든요 집사님은 제 뒤에 오신다고 제가 저는 아니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저보고 박수를 친 거야 왜 박수를 쳤냐면 와 참 시민들이 그런 얘기해 주니까 고맙대요 이런 콘서트를 교회에서 말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교회에서 조성우 오빠를 만나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진짜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쳐서 얘기가 되기 시작했는데 잠시 서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죠 혹시 이 가운데 3시에 오신 분 있냐고 그러니까 3명이 손을 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게 진짜냐고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저는 설마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진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주일 대배 말이에요 장모님 대표기다가 거의 끝나가는데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 문을 닫잖아요 찬양 대 찬양이 끝나고 또 유수가 진행될 때 그제서야 다시 문을 열어가지고 구제해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그 기간 동안 장모님 대표기도 또 찬양이 진행될 때 이제 문을 닫으니까 문 밖에 서가지고 자기가 왜 문 밖에 서 있는지를 몰라 지각했는 것 자체를 몰라 그냥 이 문이 닫히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워낙 인이 박히도록 지각을 하니까 지각 불감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목사로서 얼마나 고민이 많이 돼서요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적용하기로 한 게 있습니다 한때 한 적이 있는데 맨 년 전에 다음 주부터는요 다 다음 주가 될 수 있는데 지각하는 분들에게 주보에 뭔가를 더해서 드릴 거예요 주보를 드릴 때 뭘 더해서 드릴까요? 노란색 스티커를 딱 붙여 드릴 거예요 뭐가 생각나도록 옐로 카드가 경고 카드가 생각 주보 받았대요 노란색 스티커 있으면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거 스티커 작업하려면 돈 듭니다 토요일날 누군가는 또 주보에 붙여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왜 번거롭게 해요? 뭐니뭐니 해도 하나님 존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어떻게 해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또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홈리아 비누하스가 이렇게 형편없는 제사를 왜 드렸는가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아들이 행실이 나빴다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의 아들이 맨날 아버지 따라 제사 드리는 법 보고 그랬는데 여와를 알지 못하더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사실 존중해긴 자는 존중해긴 자는 존중해긴 자는 존중해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해긴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어떻게 해요? 형식 제사 형식 제사 형식 제사 순서 마음 없는 예배 그래서 때 먹을 거 때 먹고 대충 순서만 갖추기만 하면 예배가 되는 줄 알고 제사가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럼 목사인 저도요 한 번씩 어디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다 보면 딱 보면 느껴지잖아요 이게 이야 이건 형식적인 예배다 딱 느껴지잖아요 이건 그냥 순서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이 예배다 느껴지잖아요 그럼 목사인 저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오죽하겠어요? 정말 홈리아 비나스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홈리아 비나스는 몰랐다 칩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우리는 모르질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아민이시죠? 하나님을 존중히 이기는 자를 또 하나님이 존중히 이긴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경멸히 이기는 자 하나님이 또 경멸히 이긴다 알아요 홈리아 비나스는 몰랐지만 적어도 우리가 몰랐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주의를 여전히 생각없이 지각한다 준비 없이 예물을 드린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네가 정말로 멸시하는구나 네가 정말로 나를 우습게 이기는구나 그래서 돌아올 대답이 뭐라고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조성모 집사님 팬들을 접하면서 놀랐던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놀란 게 뭐냐면 뒤쪽 주차장 하니까 한 3, 4시며 아줌마들이 모여있었다 그랬잖아요 셋이 온 게 맞냐 맞다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있으니까 제 뒤에 조성모 집사님이 정리를 하고 내려올 때가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볼 때처럼 달려도 모양으로 싶어가지고 내가 갈라 그러다가 못 가고 집에 갈라 그러다가 좀 시간을 끌고 어떻게 하냐 싶어가지고 안전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지켜봤어요 야 근데 감동이 있는 거 있죠 물론 몇몇은 좀 사인을 부탁한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이 팬심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딱 도열을 해가지고 배웅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뭐 어설픈 팬들은 막 영접실 여기 어딘가 막 찾아 들어와가지고 막 눈 열고 들어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막 이라고 막 사인해달라고 이러는데 수준 있는 팬은 3시에 오는 팬은 그렇게 하도 하지 않아 그냥 오빠를 홀로 보내지 않는다고 그냥 보낼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다고 인사를 딱 하고 쫙 줄 서가지고 다 박수치며 손으로 쫙 보내는 거예요 어설픈 팬들하고 진짜 팬의 차이를 내가 알겠더라고요 존중이 많이인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존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존중은 신앙교육에서부터 여러분 엘리 집안의 이 예배가 엉망이었던 진짜 이유가 또 있어요? 정말 이유를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이 진짜 큰 마음 먹고 읽으셔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진짜 눈을 크게 뜨고 큰 마음 먹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도 큰 마음 먹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엘리 집안이 안 되는 집안이 된 이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네 누구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겨 네 아들들을 네 새끼들을 내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래서 이 엘리는 마땅히 존중이 여겨야 될 하나님은 존중이 여기지 않고 누구를 더 존중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순서가 뒤집혀버린 거예요 순서가 뒤집혀버리니까 이 아들들이 어떤 집까지 하느냐 하면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동친도 해 헛짓거릴래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한다는 얘기가 잘 보세요 내 아들들아 크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지금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소문 주변의 시선 아들에 대한 평판 평가 하나님 존중은 날라가고 없고 아들 생각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하나님 존중을 개떡같이 여기는 부모니까 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건 또 아들이 자식들이 잘 똑같이 그냥 배워버려 그대로 배워버려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탄생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십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 바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의미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자녀교육은요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녀 문제 앞에 서면 작아지는 게 부모니까요 근데 올해 우리 주일학교에서 전학년 통학 공과를 가지고 야심차게 이제 6년치 커리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홈피에 또 주보에 또 가정예비안이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QR카드까지 하면 대면 찬양이 나오고 암송이 나오고 다 돼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 문제 제가 그래서 오늘도 안타까웠어요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복도에 분명히 부모님이 본당 안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복도에 애들을 그냥 방치해요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애들은 복도에 있나요? 부모는 왜 본당에 들어오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그럼 그거 아세요? 여러분 호박줄기에 도단하는 연한순 있잖아요 그 호박순은요 돌려놓은 대로 자라는 법이래요 호박순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손 있잖아요 덩굴 손 있잖아요 그게 그게 어릴 때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자란대요 어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 여러분의 손주, 손녀가 어릴 때 연한 순과 같을 때 제대로 신앙의 방향을 잡아낼 수 있기를 주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럼 복도에 놀던 애들은 뭐라고 하세요? 아 예배는 노는 거야 복도 나는 복도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잖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럼 그거 아세요? 그런데 이 호박순이요 일단 방향을 잡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호박순을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돌려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똑 부러져요 어릴 때는 괜찮아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데 이거 아니다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똑 부러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제사장 집안에 홈리와 비누와서 같은 아들이 나왔어요 순이 엉뚱한 방려로 자라고 있으면 안 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인 거예요 가문 전체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어려운 설교를 들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가 아니고 마음의 부담스러운 설교를 들었어요 되는 집안이 있고 안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건 운명이 아닙니다 사주가 아닙니다 제수도 아닙니다 성경의 건면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다시 같이 시작 나를 존중이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나를 존중이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마음을 다해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부터 자녀의 신앙교육부터 아멘이십니까?